진짜 잘생겼습니다. 저는 공주예요. 왕자님, 공주님들이 형찬해 주셨습니다. 노민우는 3초 안에 상대가 넘어온다. 마음에 들면 3초에 끝나요? 아니요. 키스가 사탕 맛일까? 사탕에 키스 맛일까? 와, 빠져든다. 중국 재벌이 홍수아 씨한테 결혼하자. 너 나랑 결혼하면 나의 모든 세계는 너의 거야. 아, 쉬지 않았어요? 그마도 하신 거 아니에요? 손가락이 엄청 기신데 저 한번 껴봐도 돼요? 저기 플로팅하시면 안 돼요. 무슨 상관이냐고요? 내가 친한 동생이에요. 그럼 나는? 너? 너는 사랑하는 동생. 내 여자, 내 여자. 내 여자, 내 여자. 너는 뭐? 내 여자, 내 여자. 확신히 대답을 해 줘요. 저 남자 만날 생각이 없는데요. 예세. 여기서 일찍 한 차례, 여기서 일찍 한 차례. 감사합니다.